내게 들려온 한마디 한계 속에 가려져 한 줄기 빛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어 오늘의 날을 위해서 난과 다른 시선에 또다시 뒤쳐지는 그런 날 The Grand Company of LSEA 365 MC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워닝 워닝 세상에 소리쳐 막 다른 길이 나타나도 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워닝 워닝 너와 함께 다녀 모든 말 속 있어 바라던 곳에 닿은 그날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